아유 싫어 뚜껑뚜껑해 누둘이 물어와 먼지 오늘 제일 혼자 처리 쓸 수 있어? 오늘은 먼지를 제외한 봉지, 휴지, 요지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먼지는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고 와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영상에서 등장했었던 그 수의사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근무하는 병원에 고양이 전문 의료센터가 한층 위에 새로 생겼다고 우리 고양이들 또 건강검진 한 번 받게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오늘이 그날인데 세 마리를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일단 집은 우리 먼지가 내가 잘 지켜줄거야 너 동생들 없이 아주 편하게 있을 수 있겠다 집 잘 지키고 있어? 갔다올게 아무 걱정이 없구만 우리 고양이들 우리 고양이 저녁을 다 덜 안아주었을 때 저녁을 다 덜 안아주기 이리와 이제 저녁을 다 덜 안아주기 이렇게 이 고양이 다 덜 안아주기 루키 우린 어디 갑니까? 금식 때문에 이게 한 8시간은 밥을 못 먹었거든요? 아침 7시부터 밤 내보라고 하고 잠을 어쩌네 잠을 병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둘이서 지금 합천 중입니다 우리 요지는 한마디도 안하고 입국 굉장히 무섭다는 뜻입니다 요지 호흡이 지금 엄청 빠르거든요 여기가 놀로라 그래가지고 건물 하나가 전부 반려동물 관련한 샵, 놀이터, 병원 다 모여있는 건물이더라고요 고양이 센터 엄청 멋진 곳인데요? 깨발랄한 강아지들이 없다 보니까 엄청 조용합니다 수행 센터가 독서실 같아요 최신 시설들 엄청 많이 구비해 놓은 것 같아요 최신 시설들 엄청 많이 구비해 놓은 것 같아요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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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발바닥으로 혈압 재는 중입니다 어구 숨었어 휴지 아유 싫어요 아니지 알지 바로 옆에서 봉지는 치아 촬영 중입니다 봉지도 혈압 재는 중 봉지도 혈압 재는 중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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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할까? 오우 싫어 큰일났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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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무서워 어휘 저래 어휘 저래 한 번도 해야돼 아직 많이 남았거든 미안해 뚜껑뚜껑해 뚜껑뚜껑해 너무 귀여워 몸무게 새끼야 로 Rock Escbelt 트라이드라이드라이드라이드라이드라이드라이브 나이 아멘 아멘 근데 왜 이렇게 일어났지? 아, 나 전주가 나갔으면 좋지. 어머, 이걸로 부른 후 나이 거짓말은 순서 또 어깨가 지켜봤어. 엄마가 사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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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봉지가 좀 답답해해서 봉지만 살짝 열어줘 볼게요 .. 뭐라구? 안정을 찾았어. 오늘 하고 저희가 정리 중이고 요지 혹시 프로 BMP 해보신 적 있으세요? 프로 BMP가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 지금 300대 정도 나왔어요. 형님 우리 요지 데리고 가서 제가 과장님께 얘기 드릴 테니까 심장초부터 훌락볼게요 20분 이내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좀 걱정하냐면 페르시안들이 선천적으로 심장병이 좀 있어요 얘가 조금 이제 섞여 있으니까 고양이들은 밖으로 심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심근 비대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어렸을 때부터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제 애기들 스테이지로 다음에 혹시 혈액형 검사 3마리 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고양이들은 혈액형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혹시 아파서 이제 수혈을 받을 때 혈액형 알고 계시면 훨씬 빨라요 다행히 우리 휴지도 A형이고 그 다음에 뭔가 심장이 크게 영향이 있을 때는 포로비 MP가 올라가니까 아이가 뭔가 심장병이 있을 거야 또는 심장이 스트레스 선생님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픈 선물을 이래요 차량용 방향제 이제 집에 갑니다 애들 집에 갈 때 시원하게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동장에서도 꺼내줬어요 요지 몸 진짜 뜨거워요 지금 봉지는 완전 딥슬립 아침부터 깨있었긴 한데 봉지는 완전 딥슬립 아침부터 깨있었긴 한데 요지 때문에 엄청 피곤했을 거예요 휴지도 자야지 고생했어요 잘 자아 봉 봉 쇼 오드리 물어와 오드리 오늘 건강검진 잘 갔다 왔고요 검사 결과가 당일날 바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을 마쳤고 검사를 맡겨야 되는 것들은 며칠 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랑 건강검진 결과 책자로 쫙 만들어서 리포트를 해주시기로 해가지고 그거는 다음 주에 집사들끼리만 가서 또 한 차례 더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애들 상태보고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애들 영양제 보조제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휴지가 토를 많이 해서 관련된 영양제 추천해주신 거고 이거는 요지 심장관리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심장 수치가 조금 안 좋으니까 관리를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이거는 휴지 배에다가 뿌릴 거 오버그루밍 때문에 휴지 배 상태가 좀 안 좋잖아요 굉장히 건조하고 따가울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뿌려주면 좋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그리고 휴지가 종종 기침을 하는 문제 때문에 이 네뷸라이저도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이것도 다음에 쓰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엄청 싫어할 것 같죠? 할 수 있겠어? 우리 애기 복부 조음파 하느라고 배털 다 밀리고 심장 조음파 하느라고 가슴 툴도 다 밀리고 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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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울어버려, 울어버려 콱콱 콱 películast 주 Susan 잘 먹는다 날은 스브 ING 역시 주・ 시간이 그래서 유지 유지 먼지 봉지 유지 유지